안녕하세요 종이저키입니다 제가 오늘은 학조끼 블럭 한 장으로 만든 이 아이스 드래곤인데요 자 제가 학조끼 블럭으로 계속 접다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창작을 했어요 이걸 제가 창작을 했는데요 이거 학조끼 블럭 한 장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잘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요 제가 이거 쫄라면 만들어서 여기 쫄라면 얹히고 나는 장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빠이 안녕